XSFM입니다. I, D, W, K 한국 안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아주아주 긴 혹한기 잘 견디고 계시길 바랍니다.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다 258의 금요일 순서입니다. XSFM의 유승균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홍성갑 덕질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혹한기라고는 하지만 녹음하는 오늘은 좀 날씨가 풀려있는 상태네요. 아, 그래요? 네. 뭔 소리야. 추워 죽겠네. 오늘은 영화 4, 5도까지밖에 안 떨어져요. 네. 그리고 또 한 번 한파가 찾아오면 수도관 같은 게 얼잖아요. 그럼 며칠을 갑니다. 그렇죠. 영상 1, 2도 올라가지고는 빨리 녹지 않더라고요. 네. 고생스러우신 분들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그 짤 박수요. 윤세민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짤이요? 인터넷에서 란 윤세민입니다. 서울 영화 4도라고 되어 있는 짤하고 그 옆에 우리 국부님이 이렇게 연설하고 있고 그 밑에 여러분 서울은 안전합니다. 아, 리박, 리박사. 네. 신바람나게 도망간 리박사가. 서울은 안전합니다. 네. 그런 것도 다 견뎌낸 한국사회입니다. 잠시 후에 광고를 듣고 어제의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기 때문에 이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나 이거 사야 되는데. XSFM입니다. 두피도 피부니까. 클렌징으로 세안하고 스킨, 로션, 영양크림까지. 얼굴에 놓치기 싫은 피부관리. 같은 피부인 두피는 잊고 계셨나요? 짜증나고 힘든 일상으로 지친 두피와 모발을 새로워진 빅그린 투쓰리 프리미엄 샴푸에 맡겨주세요. 소중한 내 두피와 모발의 변화.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내 소중한 피부란 사실. 두피도 피부니까. 빅그린 투쓰리 프리미엄 데일리 스컬프 샴푸. 같이 쓰면 더 좋아요. 투쓰리 트리트먼트, 투쓰리 헤어팩. 자체 교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에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영어. 퍼펙트 25 어제 이 시간에는요. 고 장자연 씨 사망 사건이 처음에 알려지게 된 타임테이블 그리고 수사 과정과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재판을 간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재판은 실제로 장자연 씨가 입게 된 피해와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기록을 통해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그 타임라인 중간에 나왔던 이름들 한 두 가지 정도가 아직 오늘 나올 걸로. 그중에 사람을 특정하지는 맙시다. 조선일보 사장. 그 사람이 실제로 조선일보 사장인지 아니면 누군지 실제로 조선일보에서는 부인하고 있으니까 조선일보 사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고 그 단어와 얽힌 타임테이블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민수엠 에디터가 나머지를 좀. 어제 나왔던 이름 중고 왕진진이라는 이름이 있었고요. 송선미 이민숙지 이름도 나왔는데 이거 두 가지는 아직 해결이 안 됐죠? 그렇습니다. 오늘 나올 겁니다. 이 사건이요. 그러니까 저도 조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단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장자연 씨가 쓴 문건이고요. 거기서부터 출발했고요. 그런 다음에 다른 단서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증인이 있을 수 있겠고요. 혹은 증거를 찾는 거에서 경찰들이 많이 활용한 방법이 신용카드하고 문자메시지, 전화 통화 내역들을 전부 뒤져본 거였어요. 김 대표의 신용카드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법인카드, 신용카드. 왜냐하면 접대에 사용됐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름이 나온 유흥업소의 매출전표까지 같이 대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수사를 했는데도 어쨌든 간에 지금 장자연 씨가 직접 작성한 문서 외에는 유효한 증거나 밝혀진 게 없잖아요. 룸사롱 관계자들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5만 원권은 성매매를 위해서 생겨난 것 같다. 방송이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 참 안 하려고 안 하려고 드는데 저는 그것도 좀 웃기더라고요. 한국의 지하경제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외국에 나가면 언제나 부끄러워지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인데 그 얘기를 안 하려고 들어요. 아무튼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접대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VVIP라고 소위 불리는 사람들을 모신다라고 할수록 현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사건을 말씀드림에 있어서 사건을 말씀드리면서 이거 뻔한 거잖아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모자이크를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세분화된 타임라인이고요. 그 타임라인이라도 좀 정리해보자 하는 게 저희의 의도입니다. 2011년 3월 6일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왕진진. 2011년 3월 6일 SBS에서 장자연의 친필 편지 50통을 보도합니다. 2011년입니다. 장자연 씨가 돌아가시고 정확히 2년에서 하루 모자라는 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편지는 사실 이날 불거진 것이 아니에요. 이게 2011년에 처음 공개된 걸로 알려진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왕진진 씨의 주장은 이 당시에는 왕진진이었습니다. 2009년 3월 21일 사건 발생된 지 약 20일 뒤에 처음으로 이 왕진진 씨가 스포츠 칸에 이 내용을 스스로 제보했었습니다. 경향신문의 스포츠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의혹이 살짝 불거졌었는데 그러나 이 편지는 언론사에도 경찰에 또 그 당시에 보여지지 않았어요. 경찰이 이를 조사하고 그 당시 초창기에 경찰 발표 동영상 같은 걸 보면 중간중간 편지는요?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기자들이 외친. 그런데 경찰의 결론은 고 장자연 씨와의 친분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이미 그때도 확인이 됐었어요. 이 편지는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전준주 씨가 이분이 왕진진 씨죠. 그렇죠. 왜냐하면 수감되어 있던 이름은 전준주였으니까요. 장자연 씨에게 받았다고 주장하는 편지의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존재가 있다라고 알려졌다는 겁니다. 편지의 내용에는 100번 넘게 성접대를 했다는 등의 내용이 있지만 정확한 이름이나 시점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약간 애매한 게 장자연 씨가 실제로 작성했다고 하는 그 문건에는 성접대가 100차례가 아니라 100차례에 달하는 술자리 접대 및 성접대였거든요. 그러나 경찰은 당시에 교도소에 수감 중인 우울증 환자 장 씨와 친분이 입정되지 않는다며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단을 했고 이 전준주 왕진진 씨 이 사람이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라는 것도 보통 검경이 참고인을 데려다웠을 때 중요한 근거가 되죠. 이 사람은 다른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져. 게다가 이 사람은 장자연 씨와 실제로 친분이 있는지 우리는 확인을 못했어. 일단은 장자연 씨가 편지를 보낸 기록이 없고 편지를 받은 기록이 없고 면회 기록도 없고 재판 중에 이분이 재판부에 편지를 보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게 2011년 SBS의 보도로 불거진 겁니다. 이 편지는 위작이 아니다라면서. 그래서 여론은 다시 한 번 끌어올랐어요.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전의 수사가 너무 열받는 결과였으니까요. 이 사건에서 다시 수사하라는 목소리가 나온 건 은근 정기적으로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전준주 씨에게 편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전준주 씨는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며 제출하지 않습니다. 결국 경찰이 전준주 씨의 교도소 방을 압수수색하면서 편지를 확보했고요. 그렇습니다. 2011년 3월 16일 재판부에서 이 편지가 위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위작인지 알아보는 데에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국과수를 갔다고 하죠. 국과수에서 금방 이것은 전혀 같은 필체가 아니다라고 밝혔죠. 그리고 교도소 내의 기록에서도 장재현 씨로부터 편지가 온 사실도 없었고 면회를 왔던 사실도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분이 왜 수감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겠지만 얘기해 볼까요? 99년에 강도와 상해 성폭행을 동시에 저질러서 특수강도 강간지로 4년 2003년에 출소해서 또 붙잡혀서 특수강도 강간 혐의로 징역 8년 복역 중에 궤도관을 폭행해서 1년 플러스 그런데 이걸 다 합치면 약간 좀 애매하게 12년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12년을 궤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기사 중에는 그런 사실도 많이 나왔죠. 20살 이후 사회에 있던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된다. 작년 12월 26일 검찰 가과서 회원회가 장재현 사건 재수사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진 다음 날인 12월 27일에 전윤주 씨는 낸시랭 씨와 결혼을 발표합니다. 이때는 위한 컬렉션 회장이라는 직함도 갖고 있었죠. 네. 이게 사실 장재현 씨 사건에서 사실 여부로 보자면 설명드리면 안 될 사실이잖아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게 위작이라고 판단이 되었고 고인의 명예를 더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이때 여론이 엄청나게 동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약간의 관심병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그게 불거지자마자 그럼 다시 수사.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은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조그마한 신호라도. 그게 더 중요해요. 여론은 장재현 씨 사망사건을 어떻게든 다시 한번 밝혀줬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왕진진 전준주 씨 이 사람이 좀 야속한 거죠. 이 사건의 타임테이블에 물을 가장 많이 흐려놓은 존재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론이 다시 환기되는 것도 그 공이 있었는데 결국은 남은 게 없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심지어 왕진진 씨의 편지가 위작이라고 결론이 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영어에 혼동이 오는 거예요. 장재현 씨가 옛날에서 직접 썼던 문서와 이 왕진진 씨의 편지가 혼동이 와가지고 사람들은 지금은 이 두 개가 하나인 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장재현 씨가 직접 쓴 문건도 위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왕진진 씨가 들고 흔들었다가 말고 이제 바깥에 보여주기를 꺼려해서 경찰에서 들이닥쳐가지고 뺏어서 보고 이게 위작이라고 확인했던 이 글은 만약에 지금 다시 재판이 시작된다고 하면 똑바로 재판을 하고 똑바로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해도 아마도 증거로는 전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많이 낚였죠. 여기 sbs도 낚였지만 주진우 기자도 낚였고 소속사 대표 김 씨의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 매니저 유 씨는 소속사 대표에 대한 모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받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 성폭력에 대한 것은 처벌이 전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호 기자가 국정원 개입서를 제기합니다. 네. 이상호 기자는 이런 타이밍에 이런 이야기를 들고 나옵니다. 왕진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윤석열 에디터가 정확한 결론을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저도 말을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걸로. 논의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는 맞아 보입니다. 네. 광고를 듣고 오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살아서 집까지. 상쾌한 아침 술친구메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술친구메. 술친구메. 참고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술만 내리신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술친구메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구메을 검색하세요. 질리지 않는 6가지 영양밥상. 맛있는 취향저격. 아임웰 굿밸런스 도시락.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저께 잠시 이야기를 하고 지나갔던 이름이 송선미씨와 이미숙씨입니다. 연예인이시죠? 그렇습니다. 2012년 1월 18일 2012년 1월 18일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연예인 송선미씨를 명예훼손과 모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김씨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2011년 11월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던 그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대표. 네.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고 장자연 자살 사건의 송선미씨와 이미숙씨가 연루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약간 연예뉴스식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연예면으로 나와야 할 외전. 네. 그런 식으로 많이 돌아다닌 건데 저도 길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판장에서도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송선미씨와 이미숙씨가 김모씨의 소속사에서 유모씨의 소속사, 매니저인 유모씨의 소속사로 이전하는 소송 중에 이 소송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매니저 유모씨와 공모해서 장자연씨에게 이 문서를 작성하라고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혹은 장자연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했다는 설도 있었고요. 그래서 장자연씨는 자신도 김모씨의 소속사에서 나오기 위해서, 자신도 왜냐하면 폭행을 당하고 있었으니까요. 나오기 위해서 이에 동조하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장자연씨가 작성을 했어요. 그 스토리에 따르면? 네. 그게 2월 28일이죠. 그런데 문건을 작성한 장자연씨가 이것을 작성한 후에 이 작성을 후회한 거죠. 그래서 유씨에게 문건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유씨가 이를 거절했고 장자연씨는 이 문서가 이미 유출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 때문에 자살했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제가 제기했던 소설과 약간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주목을 받냐면 저희가 어제 보여드렸던 모자이크나 그리고 얘기했던 것과 개연성은 너무 딱 들어맞아요. 가장 잘 들어맞는 가설.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으로 김씨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장자연 자살 사건은 무관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다만 명예훼손이나 소속사 이전 문제 등에 대해서만 판단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속사 대표 김씨도 송선미씨의 남편의 매형이 과거 청와대에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면서 국정원 개입서를 주장했습니다. 네. 우리 아까 신일정연이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은 송선미씨의 돌아가신 남편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는데 남편의 매형. 그렇습니다. 유주기 소속사 대표에게 민사소송을 건 게 또 있었어요. 어제 얘기했었죠? 1억 6천만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법원이 1심에서 폭행사실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700만 원이요? 네. 형사 판결을 따라갔고요. 그렇죠.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비록 형사사건에서 술접대 강요나 협박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술자리 참석 등이 장씨의 자유로운 의사로만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2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올랐네요. 이러면 강요죄가 여기서는 인정이 된 거죠. 부분적으로나마. 네. 아주 이상하죠. 그 전에 이미 한 번 판결이 다른 건으로 난 적이 있던 거였는데 연관된 사건의 판결에서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2018년 올해까지 옵니다. 2018년 1월 8일 JTBC 뉴스룸에서 장자연 사건의 수사기록을 보도합니다. 보도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술접대 강요입니다. 혐의 없음으로 나왔죠. 기록에는 강요에 의한 술접대 강요로 볼만한 기록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기록이 2008년 10월 장씨의 어머니 기일에 술자리에 불려나갔던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재판에서 그 전 매니저도 이 일로 차 안에서 신세한탄을 하면서 운 적이 있다는 증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증언의 경중으로만 따질 것 같으면 상당히 결정적인 이야기였는데 이건 넘어갔죠. 이 전 매니저는 유 매니저가 아니죠? 네. 유 매니저의 전 매니저. 수사기록에는 이날 소속사의 비용으로 머리 손질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수사하면서 찾아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어디 행사 나가기 전에 머리하고 메이크업하는 곳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같은 기획사는 같은 샵을 보통 이용합니다. 네. 그리고 소속사 인물이 장재현 씨에게 머리 사진 찍어놓으라고 남긴 문자가 또 수사 중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날은 재산 날인데 어떻게든 치장시켜서 어딘가에 등을 끌고 갔다. 그러니까요. 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스케줄이 있었던 거죠. 장 씨의 통화 기록에서 장 씨가 자신의 지인과 통화를 하는데요. 소속사 대표가 장 씨가 나이 든 사람과 만난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사장님은 나를 이 바닥에서 발 못 붙이게 조치를 다 취했다고 말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즉 소속사 대표가 장 씨를 무언가로 압박했다는 증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소속사 대표와의 갈등이 있었던 정황은 포착이 되고 이 바닥에 발 못 붙이게 조치를 취했다. 나이 든 사람과 만났다 등의 말은 일단 장 씨를 소속사 대표와의 관계에서 궁지에 몰아놓은 말들이었겠죠. 당시 문제가 됐던 2009년 2월의 태국 골프 접대. 이거는 그 전에 골프 접대를 갔다 온 것과 별개로 2009년 2월에 또 있었는데요. 두 번째 골프 접대. 네. 골프 접대 요구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 씨가 드라마 촬영을 이후로 거부했거든요. 이때 꽃보다 남자가 촬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거부한 이후로 소속사에서 장 씨의 차량을 처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접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거죠. 네. 전 이런 조치가 참 이해가 안 가요. 어떤 거요? 물론 갑질하고 싶겠지. 그런데 배우가 드라마에 캐스팅이 돼서 촬영을 한다는 거는 소속사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어야 되잖아요. 네. 단 한 가지 정도의 정황 증거가 파악이 되죠. 연예 활동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소속사 대결가. 네. 즉 장재현 씨는 소속사에 있어서 배우 자원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네. 그 점이 지금 공공연하게 알려진 거였죠. 이런 상당히 적지 않은 수의 중견 기획사들이 어떤 연예인 지망생들은 연예인으로 키워주지 않을 작정을 하고 계약한다. 라는 거 말이죠. 또 같은 소속사의 당시 신인배우 윤모 씨가 재판에서 한 증언도 재조명됐습니다. 윤모 씨는 소속사 대표가 부르는 술자리 접대가 40차례 정도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40차례. 네. 그리고 윤모 씨가 술자리에 불려나가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자 장재현 씨가 넌 아직 발톱의 때만큼도 느끼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단서는 이렇게 많네요. 네. 또한 윤모 씨도 윤모 씨 본인도 소속사 대표 김 씨의 폭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계약을 어기면 지불해야 될 위약금 1억 원도 부담됐다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 위약금은 윤 씨가 내야 될 위약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 씨도 이런 두려움 때문에 술자리를 나갔어야 했다. 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같은 기획사의 대표 같은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는데 그걸 주장하는 피해자가 복수로 나왔다. 라는 데에서 의미가 있죠. 그리고 윤 씨의 증언이 또 중요한 것이요. 윤 씨는 2008년 8월 소속사 대표 김 씨의 생일 축하 자리에서 장 씨가 정치인 A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당시 룸사롱의 자리 배치까지 그려가며 구체적으로 상황을 진술했어요. 그리고 경찰은 A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정치인 A 씨가 재판에서 등장을 했다고 해서 제가 다시 옛날 수사기록을 살펴봤는데 그 명단에는 없었거든요. 즉 숨겨져 있던 그 한 명을 드디어 찾은 거네요.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 장 씨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1인이라고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정치인 A 씨. 네. 다만 윤 씨가 처음에는 자기가 가진 명함을 가지고 가해자를 유추하다가 처음에는 가해자를 잘못 알아가지고 한 번 번복했다고 해요. 그걸 이후로 검찰에서는 A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이죠. 기억을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한 번 나오면 예를 들어 수사선상에 두세 사람이 있었다. 그럼 그 두세 사람이 전부 다 풀려나게 됩니다. 이 가해자로 지목된 A 씨. 그런데 이 사람도 진술을 번복한 적이 있거든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해를 했다고. 그 자리에서 고 장재현 씨를 성추행한 사람은 내가 아니고 딴 사람이다 라고 지목을 했었는데 그 인물이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진술도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으로 드러났고요. 위증. 그렇습니다. 재판 중은 아니고 조사 중이었으니까 위증은 아니죠. 그러면 진술 번복. 그래서 진술 번복된 거에 대해서 검찰들이 추궁을 했겠죠. 그러자 연예인과의 술자리가 알려지면 정치 지망생으로 훗날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웠다고 발언했습니다. 즉 가해자들과 같이 있었거나 가해자는 맞다. 네. 그러면 윤 씨의 진술과 A 씨의 진술을 합치면 A 씨가 굉장히 유력한 거잖아요. 최종 진술들을 합치면. 그렇죠. 좀 더 유력한 진술로 믿어지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윤 씨의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A 씨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가해자 지목의 번복. 당시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의 기록에는 피해자 장자연이 작성한 문서에 술접대 강요라는 문구가 있기는 하나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난독증인가요? 그렇죠. 난독증 인정. 혹은 한국어를 안 배운 사람들이 수사를 하고 있거나. 술접대 강요라는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강요는 없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명확하지 않으면 그게 뭔지를 밝혀야 될 거 아니야. 왜 우리한테 그래요. 이제 해야죠. 그렇습니다. 참고로 과거사 진상규명 조사단은 아직 조사 대상 사건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설 즈음에 발표할 거라고 계획돼 있더라고요. 네. 네. 광고 듣고 오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15 전화영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내 인생의 6개월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한국인 가게에서 일했지. 퇴근하면 집에 그냥 했어. 친구도 못 만드. 워킹홀리데이 진짜 별로야. 음, excuse me. Why don't you call Perfect25? 뭐? Perfect25. 그래서 뭔데 그게? Perfect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퍼펙트25닷컴? Oh, you got it right.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피부란 사실. XSFM에서 만나는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이 사건을 제가 조사를 하면서 세자리수의 기사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주 접한 문장이 피해자가 이미 고인이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었거든요. 경찰이 슬린 말일 겁니다. 보통 검찰이나. 피해자가 고인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인인 수사는 대부분의 살인과 자산수사가 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도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긴 한데 저는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이미 고인이 되신 분한테 가정을 더하는 게 좀 옳은 생각이 아니겠지만, 만약에 장대현 씨가 죽음을 택하지 않고 폭로를 택했다면 결과가 어땠을까? 폭로나 제보를 했다면? 네. 그랬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그러면 우리는 사회의 유력 인사들이 감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드라마에서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고인이 장대현 씨가 죽음을 택하지 않고 경찰을 찾아갔다면 지금 2018년에 가장 삶이 망가진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 네. 그 질문에서부터 이 상상을 시작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선택이 있었다 한들 결과가 있었을까? 장자연 씨나 유족들이 일명 장자연 문건이라고 하는 것에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줬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해석하면 이해가 다 되죠. 본인들의 치부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사건이 지금 들어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복잡한 거 지금 처음 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자세히 알고 계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사건을 우리는 헤드라인 한 줄만 읽어도 다 이해를 했어요. 한국인은 이해했습니다. 자세히 읽지 않고도. 온 삶으로 알아낸 맥락이 있으니까요. 사실 이런 사건은 우리가 척수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어저께 요파 씨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무릎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사고의 일부를 담당해주는 건 무릎이 아닐까 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되게 우리가 항상 뻔하다고 말해왔던 클리셰잖아요. 그 말은 즉 당연히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태국 골프장 그리고 오늘 밤 룸사롱에 앉아있는 연예인 지망생을 상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연예인 지망생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앉아있을 수도 있죠. 정치 지망생도 있었잖아요. 언론은 사건을 재수사하면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를 개선하고 이런 증거가 추가로 발견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을 재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더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누군가가 나서서 이런 똑같은 상황을 당했다고 폭로한다면 우리는 그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요 며칠 전에 한 검사님께서 본인이 당한 피해 사실을 폭로하셨죠? 지난주에 그것이 알고 싶다 보면서 말이에요. 민주화운동 시절에 고문당한 피해자들을 고문한 수사관들을 인터뷰하는 걸 봤죠? 네. 그 당시에 검사, 예를 들면 그때 이름은 황우려 검사, 지금은 황우여 변호사 이런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 보면 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우리가 수사를 잘못했으면 혹은 경찰에서 고문을 많이 했으면 재판 때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태연자약하게 답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스템이 공정했는데 피해자들이 피해를 자초했을 이유가 없죠? 네. 세상에 어느 매저키스트가 그렇게 합니까? 네. 지금도 검찰 조직을 드나드는 기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군요. 검찰 조직 내에서 저 성폭력 피해자가 우리 조직의 일원이죠. 저 사람이 그냥 인사 흐려놓고 분위기 흐려놓는다. 그건 그거고. 왜 인사 불이익 때문에 저러냐. 누군 안 힘든 줄 아냐. 라는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같은 얘기가 얼마 전 대학 동아리에서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동아리원들끼리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회장이 그런 똑같은 반응을 보여줬어요. 그 얘기가 나한테 들어온 것도 없고 결국에는 동아리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면서 나왔던 워딩이 한 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는 게 너무나 싫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런 피해자들을 감싸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감각, 공감 능력을 대체 얼마나 많이 상실했을까? 그런데 공감 능력 상실이 일반화된 상황이면 그 사회는 피해자를 못 구제해 줄 거잖아요. 저는 앞으로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어느 민주주의 정부는 다 포퓰리스트 정부라서 국민이 하자면 가거든요. 국민들은 과연 얼마나 이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이웃으로 생각해 줄 것인가. 같이 희생을 나눌, 아픔을 같이 나눌.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곧 이 관련된 이야기들 더 많이 들으실 겁니다. 뉴스 이해하는데 도움 되시라고 2시간 써보았습니다. 윤석열이도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목이 가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미워요.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1978년 NWA 샌프란시스코 레슬링에서 레슬러 로디 파이퍼는 아, 로디 파이퍼! 라우디라는 기믹을 만들어냈습니다. 원래 레슬러가 기믹하라 만들어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40년이 지난 지난 2018년 1월 마지막 주에 소녀 시절부터 이 라우디 기믹의 팬이었던 암바의 제왕, 론다 로우지가 라우디 론다 로우지라는 레슬러로 데뷔했습니다. 이번 주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하루 일찍 땡겼습니다. 윤석열 에디터는 이번 주에 아주 바쁩니다. 이번 주 뉴스 아카이브는 내일 시간의 프리뷰입니다. 1987 특집으로 준비했는데요. 1987년 2월 3일 동아일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이용규 과장에게 사건을 넌지시 들은 기자는 중앙일보의 신성호 기자였는데요. 이 기사는 지금 찾아보면 2단짜리 짧은 기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영화에 나온 것처럼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중앙대의 오연상 교수를 만나서 고문의 가능성을 보도한 기자는 동아일보의 윤상삼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보도지침을 어기고 고문근절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고문근절 캠페인이라는 게 나왔었다고 했어요. 저는 어릴 때 이 신문 보면서 세상에 도박이나 불량식품 같은 건가 봐 고문이라는 게 만화책이나 제가 그때 9살이었으니까 근절 캠페인 정도 하면 근절되는 건가 봐 라고 생각했었어요. 실제 이 윤상삼 기자가 중앙대 오연상 교수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기사는 14일 중앙일보에 실려 있는데요. 이 기사는 2단짜리 조그만 기사였어요. 그리고 16일 동아일보에서 의사의 소견을 보도하고 17일에 일면 그리고 헤드라인에 등장한 것은 19일이었습니다. 30년 전 내일 2월 3일에 동아일보 헤드라인 기사는 영장 없는 연행 금지입니다. 영장 없는 연행 금지. 네. 치안본부장이 고문근절 대책을 발표했다는 기사입니다. 그 바로 옆에는 2월 7일 박종철 군의 추도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재하단체를 압수수색했다는 사진과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면 구석을 살펴보면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회에서 다룬다는 짧은 기사가 있습니다. 이 형제복지원 사건은 또 오면에 자세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동아일보 1987년 2월 3일의 기사 내용의 일부를 좀 볼게요. 이영창 치안본부장은 3일 경찰 수사에서의 고문근절을 위해 앞으로는 영장 없는 강제 동행과 장기 구금을 일체 금지하고 피의자 등에 대한 접견 교통권을 보장하며 먼저 증거를 수집한 후 피의자를 체포하는 원칙을 고수하도록 하는 등 다 안 그랬다는 거죠. 라고 말하고 그 이후에 이것을 주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승승장구했는지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건을 찾아보면서 2015년 2월 4일 3년 전 내일모레 뉴스의 기사를 찾았습니다. 박상옥, 박종철 사건 진실 규명 못한 점 송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박상옥 당시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 검사로 사건을 은폐하는 데 일조에 했다는 의혹이 있었죠. 그리고 당시에 다른 무고한 시민을 물고문했던 경찰을 불구속 조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관계자들이 모두 등장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현재 대법관입니다. 글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 대법관입니다. 이런 문제의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 답변을 다 이런 식으로 하긴 했었어요. 그 일부 보니까 제가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아주 옛날에 주사지휘했던 사건이어서 현재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기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기 어렵고 보존기간 경과로 사건 기록이 폐기되어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 이게 진심인 건 제가 알아요. 근데 저는 이 말부터 꺼낸다는 게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책임은 일단 안 지겠다 이거잖아요. 사과할 생각도 없다는 거잖아요. 뭐 그랬습니다. 형제복지원 얘기가 이때 같은 때에 유명해졌던 거는 제가 몰랐어요. 네. 근데 그렇죠. 사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불이 붙어오르기 시작한 거는 5월 천주교 정의부연사재단에서 은폐 조작서를 발표하고 나서였거든요. 그 전에는 이 형제복지원 사건이 또 크게 터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사건은 거리의 무연고자 혹은 불황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에서 폭력, 강간, 노동착취, 살인 등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게 좀 얌전하죠.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많은 표현입니다. 네. 사실은 아우슈비스 사건이나 요덕수용소 같은 곳이 부산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네. 밝혀진 사망자가 513명이고요. 당시 그냥 길 가는 사람을 잡아갔다는 이야기 역시 유명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90년대 문민정부 들어서서 전두환 시절에 아무나 막잡아갔다. 그리고 잡혀가서 내가 뭘 당했다라는 수기 같은 책들이 많이 돌아다녔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되게 이채로 왔던 게 그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수기 같은 걸로 서점에 많이 깔려있고 많이 팔리던 거는 내가 북한군에게 무슨 일을 당했다. 공비들이 넘어와서 우리 집에 무슨 일을 했다. 그건 되게 자극적이거든요. 칼이랑 총이 난무하고.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책으로 많이 팔렸다면 이 나라 정부가 이 나라 국민에게 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책으로 써져서 많이 퍼진 것. 그거는 90년대에 매우 이채로 왔던 일이었습니다. 삼천교육대에 끌려가서 무슨 일을 당했다. 그런데 결이 조금 다른 게 삼천교육대는 어쨌든 한 달이 다 나왔고요. 전두환 정권에서 경찰이 끌려가도 그냥 조사를 받고 나오거나 혹은 고문을 당하고 몸이 망가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형제복지원은 못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86년도에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에요. 당시 제가 언론 보도를 살펴보니까 검사가 사냥을 나갔다가 형제복지원을 보고 저게 뭐지 싶어서 수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냥. 그때는 사냥 여기저기서 도시에서도 할 수 있었거든요. 옛날 남네요. 그런데 재단 해산은 2015년에 됐습니다. 2016년 2월 3일, 3년 전 내일 뉴스스의 기사입니다. 인권율인 옛 형제복지원 재산 환수 물거품 위기라는 제목입니다. 이 내용은 형제복지원 재단인 느에미아 법인의 해산 판결에 따라서 주요 재산인 사상해수 온천 건물을 환수하려고 했는데 해산 판결 10일 전에 이미 다른 재단이 채권자로 이 건물을 경매해 넘겼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채권자가 사실상 재단을 소유하고 있는 인물과 동일이라는 게 문제죠. 약 1년이 지난 2017년 3월의 기사를 또 살펴보면 다른 재산 환수 과정에서도 이 환수 재산이 배우자에게 헐값에 넘어가는 그런 이 환수 대상 자산을 사실상 자기 자신에게 헐값에 팔아서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보도를 잘 살펴보면 재산을 빼돌릴 뿐만 아니고 시세차익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하는 기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법은 성실해요. 결국 이 재산 환수를 아직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적자 환수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백양의료재단이지요. 결국은 동일인 소유로 보는 것이 옳고 그런데 팔아넘기면 그래서 법이 느슨한 건지 수사의지가 없는 건지 팔아넘겼을 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뻔뻔하게 아내 가족 숨길 의지도 없다. 네. 숨길 의지도 없다. 아 그랬습니다. 예예예 사실 숨기고 싶지 않았던 거 아닐까 제발 좀 알아줘 그런데 이게 부산시에서 그거를 전혀 제재를 못했어요. 안 했는지 그렇습니다. 군부정권 2기에 자행되었던 폭력을 통해서 부나 명예를 축적한 사람들이 꽤 많았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거상 손희상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XSFM입니다. 시래기 표고버섯밥 현미곤약 잡곡밥 에이 자취생인 제가 그런 걸 챙겨 먹을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맛있는 고기 반찬도 먹고 싶고 살찌는 건 맛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데 이런 거에 다 만족시켜줄 식사? 에이 그런 게 있을 리 없잖아요. I'm well good balance 도시락 뭐죠 그게? 방금 그쪽이 말한 거요. 시래기 현미곤약 각종 나물로 만든 가마솥밥 거기다 고기 반찬 두 가지에 칼로리는 300 남짓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딨냐니까요. 방금 제가 말한 거요. I'm well good balance 라이트밀 맛있는 취향저격 I'm well good balance 도시락 술, 대화, 사람 그리고 술자리에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그리고서 내일 그 놈의 선생이 무슨 얘기를 들고 올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직 뭔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모른다는 게 약간 그냥 통화를 통해서는 그러니까 1987 22라고 말았거든요. 그러면 저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뭔데요? 윤새민과 비슷한 걸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뭔데요? 뭐 있어요? 저는 1987년 2월 2일을 쭉 보고 있었는데요. 네. 입길 소식입니다. 네. 한국의 아이돌 그룹 FX 리더 빅토리아 씨와 네. FC 바르셀로나의 제라르 피케 선수가 네. 1987년 2월 2일에 태어났는데요. 네. 제라르 피케의 그 사실혼 관계인 사실상 배우자인 샤키라 씨가 네. 정확하게 10년 전인 1977년 2월 2일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요. 이와 매우 비슷한 케이스가 네.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래요? 딱 하나만 비슷해요. 뭔데요? 같은 날에 태어났다. 10년 차이로. 네. 1962년에 이석기 전 의원이 태어났고요. 물론 다 2월 2일입니다. 1952년에 2월 2일에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태어났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홍진호 씨가 그날 안 태어났다니. 네. 안타깝게도 10월 31일로 와라. 네. 방송 시간이라는 게 우스워요? 네. 뉴스 아카이브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내일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아무거나 던져본 거죠. 네. 내일 이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PD로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기대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내일 이석기 씨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박근혜 씨나. 모르겠습니다. 1987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혹은 영화 1987을 보셨던 분들. 저도 손희상 선생님이 보라기를 해서 봤는데요. 보고 왔는데요. 저는 은근히 눈에 띄지 않는 현란한 특수 효과들이 아주 매력이 있었고요. 마지막 장면은 눈에 좀 띄던데요. 레 미저러블 영화를 보는 기분이었어요. 재미있는 영화였어요. 그 영화와 관련된 이런저런 과거사를 캐낸 컨텐츠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거든요. 과연 선생이 선생쟁이가 그따올 걸 답습할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걸 들고 나올지 저는 아직 1987를 안 봤는데 내일을 위해 보고 오겠습니다. 원고는 안 보여주고 우리한테 787만 보라고 그러고 그런데 내일 딴 얘기가 좀 어떡하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요. 난 믿어요. 그래서 대충 박근혜와 이석기 얘기를 꺼냈잖아. 네. 내일 이 시간 기대해 주십시오. 비상시국 대책회의였습니다. 제가 들은 답변은 검사 생활 얼마나 더 하고 싶냐 검사 생활 오래 하고 싶으면 조용히 상사평가나 잘 받아라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저의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한 것이었는지 그들에게 힘없고 빽없는 일개 검사가 얼마나 우습고 하찮은 존재인지 서지원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올렸던 글의 일부입니다. 이게 어떻게 검찰에 하나는 얘기이겠습니까? 성폭력 범죄자는 개인 이겠지만 이게 어떻게 사회적이고 조직적인 범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옆사람들이 덮어주고 조직 내에서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공권력은 수사하다 말고 댓글은 피해자를 조롱하고 비슷한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는 동네에서 전해드리는 그것은 알기 싫다 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XSFM